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EC2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고 또 컴퓨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실습 없이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직접 생성하는 과정을 밟아갈 건데요. 설명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개의 영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Instances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컴퓨터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Launch Instance를 선택하면 이제 Instance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죠. 그럼 첫 번째, Choose AM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집계기에서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뿌리로 하는 리눅스 대표적이죠. 그리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죠. 그래서 이 리눅스, 유닉스를 뿌리로 하는 것 중에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리눅스를 제공하고 리눅스의 배포판 중에서 아마존이 직접 리눅스를 수정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에 최적화한 아마존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드헷, 그리고 수세리눅스, 그리고 우분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윈도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윈도우도 윈도우 서버 2012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 컴퓨터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가 아닌 것의 이유는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SQL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 띕니다. 이게 아마존 때문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정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윈도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리눅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윈도우과 리눅스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리눅스 기반으로 일단 설명을 하지만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윈도우 가상 머신이 필요하다. 나는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임대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윈도우와 리눅스가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우분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분트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죠. 자, 셀렉트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hoose an instance type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임대할 컴퓨터의 사양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어... 여기 보면 프리티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컴퓨터만이 1년 동안 여러분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컴퓨터들은 1년 동안 무료가 아니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과금이 발생하는 그런 그...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타입은 각각의 컴퓨터들의 사양을 타입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성능이 낮은 것은 여기 있는 나노라고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는 나노보다 성능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보단 높고 미디엄은 또 스몰보단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vCPU-S라고 해서 몇 개의 CPU가 달려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몇 메가... 몇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vCPU-S라고 하는 거 앞에 v가 붙여있잖아요. v라고 하는 것은 이 버추얼 즉, 가상화된 CPU라는 뜻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인텔이나 이런 회사에서 파는 물리적인 CPU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물리적인 CPU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저도 잘 몰라요. 소프트웨어화 시켜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어떤 성능의 기준에 따라서 CPU를 단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CPU 하나는 하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제품은 세 개의 인스턴스 타임은 CPU가 하나 달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위 CPU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상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저기 있는 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생기겠죠. 하나는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감각이 생기면 사실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개면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 있고 세 개면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감들이 생기겠죠. 물론 여러분들 자세하게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이 CPU의 성능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 수업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고 사실 저도 100%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뭐 그냥 몇 기가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쉽죠 생각하기가 그리고 네트워크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컴퓨터가 얼마나 네트워크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이 가격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낮은 네트워크 즉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CPU가 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메모리가 넉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상품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무조건 위에 있는 게 나쁘고 밑에 있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할 순 없고 여기 보시면 M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C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거는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이 같은 가격으로 쳤을 때 좀 더 우위에 있는 인스턴스 타입들이 M이 붙어 있고 그리고 CPU에 우위가 있는 것들이 주로 C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인스턴스의 어떤 그 목표 목표라네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건 general purpose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CPU 파워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optimized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GPU와 관련된 예 부분이 강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GPU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 optimized 스토리지 optimized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장 공간이 넉넉하게 제공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합한 이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계셔야 겠지만 그거는 이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가격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쪽으로 한번 좀 가서 이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AWS 검색해보세요. AWS EC2 그리고 프라이스라고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가격 정책 그 중에서 EC2의 가격 정책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가 안 나오면 한국어 선택해서 한국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제공 대상 즉 프리티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프리티어가 어떤 조건에서 무료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750시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750시간은 하루 24시간을 30일로 곱하면 720 정도가 되거든요. 바로 그 720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대를 켜놓고 한 번도 끄지 않고 쭉 써도 1년간은 무료라는 뜻이고 만약에 여러 대를 쓴다고 하면 그 여러 대를 합친 것이 750 750시간을 750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료라는 뜻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에는 저장장치를 다뤄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SSD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의 무료 용량은 최대 30기가 라는 뜻이고 그렇게 단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을 200만 건 이상하면 과금을 물리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스냅샷 스토리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AWS 서비스를 합산해서 15기가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EC2 뿐만 아니라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전송량이 15기가 바이트를 넘어서면 과금이 발생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보면 가격 정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On Demand Instance라는 것은 인스턴스는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고 On Demand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들을 On Demand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조금 다른 형태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자 On Demand 인스턴스 요금에 대한 체계를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운영체제별로 리눅스를 선택하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이제 가격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눅스를 쓰겠다. 그럼 리눅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윈도우를 쓰겠다. 그러면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가격 정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보면 리전이라고 되어서 리전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리전을 만약에 여러분이 도쿄에 있는 컴퓨터를 씁니다. 그럼 아시아태평양 도쿄를 선택하시면 그 도쿄에 해당되는 그 인스턴스들의 가격이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화면을 축소해 볼까요? 네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리눅스와 윈도우가 설치된 것을 요렇게 비교해 보면 요기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리눅스일 때 현재 보고 계신 건 리눅스일 때 요걸 누르면 윈도우일 때로 바뀌거든요.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윈도우의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격이 확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죠. 예 그리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마이크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0.02 달러가 과금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0.02 달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0.02 한국 돈을 한국 돈을 환율을 1000원으로 치면 보시는 것처럼 20원이 됩니다. 즉 어 CPU 한 대에 ECU가 어 1기가 아니 ECU가 아니죠 메모리가 1GB인 한 대의 컴퓨터를 임대하는데 시간당 20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싸죠? 여러분들 게임방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다 곱하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를 하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480원이라는 뜻이고 한 달이면 14,400원이 과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한 달하면 조금 가격이 되는 느낌이 나지만 또 하루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쓴다라고 하면 14,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 한 시간만 쓰겠다. 그러면 딱 2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랫동안 쓰는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잠깐 쓰고 끈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나노를 사용하게 되면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개발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0.01 달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7,200원을 내면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컴퓨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잠깐 일시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시정지시키면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컴퓨터를 켜고 필요 없을 때는 컴퓨터를 일시정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를 쭉 내려가보면 어... 자 여기 뭐 엄청난 컴퓨터가 있네요. 자 뭐 CPU는 36개고 그리고 메모리는 244기가짜리 예 그리고 하드는 2TB짜리가 24개가 붙어있다 뭐 이런 뜻이네요. 엄청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자 봅시다 시간당 얼마에요? 6.752달러에요. 6.752 그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당 6700원이거든요. 근데 6700원이 물론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컴퓨터의 사양을 봤을 때는 67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좋은 이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켜서 처리를 시키고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는 얼마인가요? 24. 그러면 일십 백 천 만 십만 십만 원이네요. 십만 원을 내고 하루에 일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한 달 동안 돌려서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예약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On Demanded Instance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끈다라는 개념이 있고 예약 인스턴스라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자 예약 인스턴스는 어떤 거냐면 예약 인스턴스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할인권을 구매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On Demanded 라고 하는 특성 즉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끈다라고 하는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켜고 끄거나 할 때 여러분이 할인권을 사서 그 할인권을 적용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약 인스턴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 서버를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끌 이유가 없다. 서버는 그렇죠. 그렇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시면 더 절약된 여기 아마존에 따르면 최대 75%가 절약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 적 활인율은 20%에서 75%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75%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동안 활인권을 살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3년치 활인권을 한 번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활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 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노 인스턴스를 나노 인스턴스를 온 디맨디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0.01달러가 책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예약 인스턴스를 1년 동안 계약해서 사용을 한다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고 0.0075달러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년 동안 이 활인권 예, 활인권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활인권을 구매한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한다면 0.01달러의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0.005달러에 사용할 수 있다. 즉,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3년에 계약했는데 1년 뒤에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스팟 인스턴스라는 아주 재밌고 정말 특이한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이 스팟 인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엄청난 컴퓨터를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는 컴퓨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노는 컴퓨터가 많아지면 이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면 노는 컴퓨터가 많을 때는 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노는 컴퓨터가 없으면 이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일반 인스턴스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별도로 우리가 다뤄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즉 인스턴스의 가격이 마치 주가처럼 가변적인 가격 정책을 갖는 것이 스팟 인스턴스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스턴스들의 타입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어떤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격 정책 또 타입 또 컴퓨터 어떤 사양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칠게 표현을 해서 거칠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제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명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정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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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